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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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씨, 설렘 가득한 이 BTS 랜드에 가장 먼저 펼칠 여정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저와 B씨가 BTS 랜드에서 처음으로 떠나볼 여정은 바로 BTS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입니다. 앞서 다른 멤버들이 우리 BTS를 왔는데 영상 제작에 한 몫을 했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볼까요? 5, 6, 7, 8 Welcome to BTS 랜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저희도 뭐. 한번 그림을 기똥차게 그려볼까요? 네, 앞에 뭐 이렇게 딱 준비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BTS 랜드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한번 그려보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있어야 야미들의 눈도 즐겁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영상 한번 도전해보죠. 알겠습니다. 타이틀 영상에 들어갈 그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츠고. 아, 이게 참 어렵죠? 저는 이 BTS 랜드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 어린 친구들 놀이공원 데리러 갈 때 자동차를 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라색깔 자동차를 타고 BTS 랜드에 출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하세요? 잠시만요. 준비해 가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탁 어? 하. 하하. 하하하. 하하. 와우